안녕하세요. 르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18년만의 신축아파트인 브라이튼 여의도입니다. 긴 복도를 지나 거실과 다이닝룸이 나오는 55평의 구조입니다. 각 면에 넓은 창으로 개방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다이닝룸도 개방감이 좋으며 6인용 식탁이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글로버 브랜드의 가구비 마감재를 사용하였으며 개방감과 한계에 용이한 주방창이 크게 나있습니다. 가장 넓은 크기의 메인룸이며 개방감 좋은 창문과 넓은 공간의 드레스룸, 욕조가 있는 욕실이 특징입니다. 메인룸 욕실 역시 샤워공간과 세면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메인룸 욕시켜집니다. 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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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나루역과 여의도역 더블역세권으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하이엔드 주거 브라이튼 여의도였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며 매매 전월세 진행중입니다. 방문 예약시 4가지 타입 모드투어가 가능하니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